현대 엔지니어링이 지난 24일 추운 겨울에도 건설 현장에서 고생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힐스테이트 용인 현장을 찾아 간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침 출출했던 현장 임직원들은 300인분의 떡볶이와 어묵을 가득 담아온 푸드트럭을 무척 반가워했는데요. 다른 직원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이 추운 겨울날 떡볶이와 어묵 나눔 행사를 통해서 제 마음 한켠으로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근로자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현장이 우수한 품질로 중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현장의 경우 평소 현장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커피와 간식을 나누는 활동도 하며 현장 구성원과는 일체감 형성에 노력해온 현장이기에 이번 이벤트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본사, 가족들과 떨어져 건설 현장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간식에 담아 전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이벤트로 임직원들을 응원할 계획입니다.